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는요 작약 키우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작약은 약용 식물로도 알려져 있고 또 꽃이 예쁘기 때문에 관상용으로도 많이 키우는 식물인데요 여기서는 작약이 어떤 환경에서 잘 자라고 또 물은 어떻게 주면 되는지 가르치기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등등 기본적인 작약 키우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작약을 키울 때 잘 자라는 환경은요 햇빛이 잘 들고 배수가 잘 되고 그리고 통풍이 잘 되는 장소에서 잘 자랍니다 다만 여름철에 햇볕이 너무 강한 장소는요 흙속의 온도가 뜨거워져서 뿌리가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흙속의 온도가 너무 오르지 않는 장소면 더 좋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식물이 그러하듯이 배수가 잘 되는 환경이 좋은데요 배수가 잘 안되면 뿌리가 썩을 수 있구요 통풍이 안되는 환경이면 병충해 걸리기 더 쉬워집니다 그래서 햇빛이나 배수 통풍이 잘 되는 곳이 적당하구요 여기에 유기물이 풍부한 토양이면 더 좋습니다 또한 꽃이 피는 시기에 조금 더 오래 꽃을 보고 싶다면요 바람이 강하게 부는 장소보다는 덜 부는 장소가 좋구요 꽃이 필 때는 빗물이 직접 닿게 되면 꽃이 오래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요 정원에 키우는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화분에 키우는 경우라면 빗물이 직접 닿지 않는 장소에 두면 보다 오래 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원에 심어서 키우는 경우는 내리는 비만으로도 잘 자라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물을 줄 필요는 없구요 작약이 성장하는 시기에 비가 너무 오지 않을 때라면 그런 때는 식물이 시들지 않도록 물을 한 번씩 주는 것이 좋습니다 화분에 키우는 경우는 생육기 때는 겉흙이 마르면 물을 주면 되구요 꽃이 피는 시기에는 꽃에 물이 닿지 않도록 꽃잎 부분은 피해서 물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작약을 키울 때 보통 줄기 끝부분에 꽃이 하나씩 피게 하면 적당한데요 만약 줄기 한 개에 여러 개의 꽃봉오리가 붙은 경우에는 그 중에서 큰 봉오리만 남기고 옆에 붙은 작은 봉오리는 떼어내는 것이 좋습니다 그대로 두게 되면 꽃송이가 작아질 수 있구요 영양분이 필요 없는 곳으로 분산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큰 작약꽃을 피우려면 작은 꽃봉오리는 따주는 것이 좋구요 또한 작약의 줄기가 다른 줄기에 비해서 가늘고 약하거나 또 꽃봉오리가 현저하게 작은 경우는 밑부분에서 줄기를 잘라내어서 꽃봉오리의 수를 적절하게 조절해 주면 좋은데요 이렇게 하면 남아있는 꽃봉오리로 영양분이 가기 때문에 보다 튼실하게 자랍니다 작약을 키우면서 줄기가 대략 50에서 80cm 정도 자라게 되면 꽃봉오리가 커지면서 무게 때문에 휘청 걸릴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럴 때는 지지대도 해서 키우면 좋습니다 작약꽃이 진 후에는 씨앗을 채종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시든 꽃은 손질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시든 꽃은 병충해의 원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다듬어 주는 것이 좋구요 특별한 병충해가 없다면 잎은 그대로 두었다가 가을의 지상부에 줄기와 잎이 마르게 되면 그때 다듬어 주면 됩니다 작약은 포기나누기나 씨앗화종으로 쉽게 번식시킬 수 있습니다 씨앗화종의 경우는 꽃이 피기까지 몇 년이 걸릴 수 있구요 또한 꽃의 색상이 모체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요 보통 같은 개체를 번식시킬 경우는 포기나누기로 많이 번식을 시킵니다 포기나누기를 할 때는 가을에 지상부에 잎이 말랐을 때 해주면 좋구요 다른 시기에 하게 되면 한동안 자라는 상태가 좋지 않거나 그해 또는 다음에 꽃이 작게 피거나 피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포기나누기를 할 때 너무 잘게 나누게 되면 시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요 대략 두세개 이상은 싹이 붙도록 해서 뿌리를 나눠주면 좋습니다 작약을 키울 때 꽃을 보기 위해서는 적절한 양의 비료를 주는 것이 좋은데요 그래서 우선은 키우는 장소의 흙의 상태가 유기물이 풍부한 흙이면 좋구요 부족하다면 태비를 적절히 섞어서 심어주거나 키우면서 크는 상태를 보고 추비를 해주게 되면 생육에 도움이 됩니다 추비를 할 때는 보통 꽃이 피기 전인 이른 봄이나 꽃이 진후 그리고 가을에 추비를 해주면 좋은데요 주의해야 할 점은 질소 성분이 많은 퇴비와 비료만을 많이 주게 되면 작약에 구근이 약해질 수 있구요 또 구근이 약해지면 병충에 쉽게 걸릴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질소 성분이 많은 비료를 과하게 주게 되면 잎사귀만 무성해지고 꽃이 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꽃을 보기 위해서 비료를 줄 때는 인산 성분이 든 비료도 적절하게 줄 필요가 있구요 비료를 줄 때는 흙의 상태와 식물의 상태를 보고 비료의 양이나 성분을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작약에 병충에는 흰가루병이나 탐접병, 전무늬병, 진딧물 등이 생길 수 있구요 키울 때 병충해가 잘 발생한다면 우선은 통풍이나 햇볕 등 키우는 환경을 조금 바꿔줄 필요가 있습니다 비료를 과하게 주는 경우에도 식물이 약해져서 병충해 발생이 쉽기 때문에요 비료를 줄 때는 너무 과하게 해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심각한 병충해가 아니라면 월동하고 봄이 되면 새로운 잎과 줄기가 다시 자라나기 때문에요 초기에 병충해가 발생했을 때 그 부분의 잎이나 줄기만 잘라내는 정도로 키워도 집에서 키우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작약 키우기에 대한 이야기였구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른 이야기로 다시 인사드려야 될 것 같네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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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